정부는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 있는 요소수도 탈탈 털고 있는데요. 오늘 군이 갖고 있던 요소수 200톤을 주유소에 풀었습니다. 물량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컨테이너 차량에만 우선 공급했는데요. 눈앞에 있는 요소수를 사지 못하는 일반 화물차 운전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대형 컨테이너 운반 차량이 끝없이 늘어섰습니다. 군 비축분으로 공급된 요소수를 사기 위해 찾아온 차량들입니다. 차량 번호를 적고 10미터들이 세 통을 받아듭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군 비축분으로 확보된 요소수는 총 200톤. 인천과 부산, 광양 등 전국 5대 무역항 인근 주유소 32곳에 공급됐습니다. 하지만 당장 요소수를 받을 수 있는 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 뿐입니다. 당장 급한 게 컨테이너 물량이니까 아마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뒤늦게 전달되면서 현장에선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부산에서는 화물차 기사들이 주유소 입구를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요소수를 확보한 운전사의 마음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생계 걱정에 달려왔던 많은 화물차 기사들이 허탈하게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상황. 요소수 대란에 이어 정부의 세심하지 못한 공급 방침에 또 한 번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균입니다.